장칼레스 어..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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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료 되는거 아니었어 이렇게? 못생겨서 합류를 안한거였어? 자.. 아.. 좋아요 띵구 아아아아아아아아 강사로가 그렇지! 배신은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 가자 아 여기가 거미대검 나온데였나? 죄송합니다! 나 너는 기억하고 있어 여기가 이제 극혈지역 거미줄이 막 나오는 곳이었던거 같은데 법사에 거미줄 걸리면은 스킬도 못쓰기 때문에 너가 갑니다 그렇지 야야야야야 너까지 걸리면 어떡하니 빠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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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딱이야 이거 어차피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진짜 싫어해 이거 돈이 거미줄 안걸리는 검을 갖고 있으면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돈 전용템이 아닌가 싶을정도 잘 어울리거든요 아이씨 여기서 걸리냐 다 모여봐 너가 가서 보고 나와 쟤는 쟤는 묶여있어도 돼 적일이었던거 같은데? 여기 있다가 보고가자 어차피 볼거니까 아이씨 진짜 상도덕없다 상도덕없는거 봐 진짜 봐봐 상도덕없는거 봐 이런다니까 사실 발로스게이트1 이 돈의 최종템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센테올 정체가 뭘까 근데 잘 있으시구요 거미 덩어리 내보내 그렇지 뭐 걸었는데 지금 아 독바른 무기 썼구나 거미한테 여기서 거미줄에 안걸린다면은 돈이랑 쟤만 보내서 거미줄 그 스컬트랩 쓰면 되는데 가격 소환을 할텐데 소환을 안했대 다같이 들어갈까? 다같이 들어갈까? 그냥 트랩쓰고 가서 몸 비코니아는 마저있어서 괜찮을거 같고 넌 나와 안괜찮네 나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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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해골 스켈레톤님이 해주실거야 야야야 너무 야 이거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건 아닌데 야 수면 안통하는 단계 아니야 얘네? 아니야 통해 통해 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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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씨 갔는데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거는 가만히 없는데 도가나와를 니가 쓰기만 하면은 스컬트랩을 잡을 수 있는데 아 빼꼼히 하고 와 저 몇 마리 걸렸어 거미인간 얘도 걸렸고 거미인간 하나랑 거대 거미 하나 그냥 싸워도 되겠네 얘 때려 얘 때려 센티올 때려 빨리 때려 이거 그렇지 강령술사가 이제 강형마법의 정점이죠 근데 아직 있는진 모르겠어요 스컬트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시체 좋아 좋은 시체구요 센티올은 뭐 준거 없니? 그냥 알몸이었는데 뭘 주겠어 거미인간만 잡으면 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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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의 재앙 좋아 이제 거미줄 면역 거미줄 빼고 가야겠다 돈 가서 혼자 빼고 와 저는 소환하고 좋아 좋아 다 데려와 다 데려와 다 데려와 다 데려와 하이엣지 갔다가 거기 갑시다 캔들킴 두 칸 아래에 있는 맥 여긴가? 가자 아 스켈레톤 괜히 소환했네 스켈레톤 이동하면 사라지는데 아 길 없어 여기다 여무아 살덩 찢어 어 매미같은거 안 통하죠 매직미사일 길은 방패에 막히죠 개꿀이구요 삼백원 책 나왔다 야 나왔다 허어우 읽어주구요 건강상승이야? 이걸로 전대미문 717일 건강17일 흐흑 빨리 넘어가자 왁 길있네 4마리면 혼자 잡을 수 있는거 아니야? 혼자서? 와아 싫어하냐 비켜 이것들이 진짜 거대한 불꽃을 허물려 맞아 이걸로 매력의 책을 먹었습니다 가사스럽기는 매력 못쓰니 그렇지 이제 매력 오네 6올리면 11이네 가사가 아니라 방종할 시간이다 큰일났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나 시간 엄청 늦었네 다음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